체면에 걸렸을 때 체면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체면에 걸리게 되면 여러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체면에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하고 짐작하게 되죠. 자 그런 현상 또는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체의 이완입니다. 체면 경험의 효과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체의 이완 현상입니다. 체면 상태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체적 이완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완이란 것은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 상태에서 느끼던 긴장이 사라지고 병상이나 정신 집중을 할 때 그냥 휴식할 때 느끼는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체면 상태에서는 잠을 잘 때처럼 호흡이 깊어지고 고른 상태가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호흡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흔히 흉식의 호흡이라고 해서 가슴에서 쉬는 짧은 호흡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완 상태가 되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길게 호흡하는 현상이 평상시보다 더 자주 나타나고 일관성 있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체온의 변화입니다. 체면 상태가 되면 체온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상체온보다 다소하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번째, 암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체면 상태에서는 암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암시란 체면가가 비체면가에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도록 또는 행동하도록 지시하는 체면의 기법인데 호흡 상태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체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암시의 내용을 잘 받아들여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험자에게 슬픔을 느껴보라고 하면 정말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몸이 가볍다고 느껴보라고 하면 실제로 몸이 가벼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큰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암시를 주게 되면 정말 큰 자신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암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급속안구운동입니다. 급속안구운동이란 문자 그대로 급하게 빠르게 안구운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Rapid Eye Movement, REM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특히 수면 중에 꿈을 꾸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꿈을 꿀 때 우리 눈동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 눈을 감고 있지만 눈가풀을 통해서 나타나는 눈동자의 빠른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눈동자는 마치 깨어있는 동안에 주변의 사물을 볼 때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은 꿈을 꿀 때야 눈동자가 실제로 어떤 영상을 보면서 활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최면 상태에서도 이와 똑같이 급속안구현상을 볼 수 있는데 만일 최면 상태에서 피체험자의 눈동자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눈꺼풀을 통해 보인다면 무엇인가 내적 경험을 하고 있는 표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섯번째, 이와 함께 빠른 눈꺼풀의 움직임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피험자가 최면에 들어갈 때 또는 최면 속에 있을 때 눈꺼풀이 심하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안구운동과는 별도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심하게 움직인다면 최면에 잘 들어가고 있거나 또는 최면 속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한숨입니다. 뭐 이런 식의 긴 한숨을 말합니다. 앞에서 최면 상태에서는 특유의 호흡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호흡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깊은 한숨입니다. 누구나 가슴이 답답할 때 한숨을 쉬듯이 최면 상태에서는 자주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것을 의식 상태에서의 한숨과 구별하기 위해 최면 한숨, 즉 영어로는 힙노틱 사이라고 부릅니다. 여덟번째, 정서 신체적 반응입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정서 신체적 반응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즉, 슬픔, 고통, 기쁨, 행복, 분노,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을 자유롭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슬픔을 느끼면서 가슴이 떨린다거나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상황을 떠올리고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기도 합니다. 아홉번째입니다. 감각적 경험 정서 신체적 반응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감각적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늘 사물을 시각적으로 보고 후각적으로 냄새를 맡고 또 신체 촉각적으로 무엇을 만지면서 느끼고 미각적으로 음식의 맛을 보는 등의 감각적 경험을 하는데 체면 상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면에 걸린 사람이 정말로 어떤 냄새를 맡듯이 어떤 음식의 맛을 보듯이 아니면 무엇을 만지고 터치하고 스킨십을 느끼듯이 아니면 실제로 영화처럼 어떤 장면을 보듯이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꽃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새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감각적 경험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열번째 눈동자의 변화입니다. 체면 동안에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음자의 눈동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급속안구운동 또한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꺼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동자의 변화란 체면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럴 때면 눈동자가 충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의 체면에서 깨어나 눈을 뜬 직후에 피음자의 눈동자를 가까이서 살펴보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충혈된 눈이야말로 깊은 체면 상태를 경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